트러블 민감피부라면 화장품 성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여러 가지 제품 귀찮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3W 클리닉 랩으로 한 번에 토탈 케어 해보세요. 각질 피지, 모공 케어부터 수분 진정 저자극 케어와 피부 장벽 건강 케어, 미백 주름 개선 케어까지 해주니 진짜 토탈 케어 맞죠? 게다가 확실한 성분들의 완벽한 배합으로 먼저 아하가 묵은 각질을 말끔하게 제거해주고 트러블 피부의 기본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피지를 바하가 부드럽게 제거해줘요. 눈가 부분 탄력을 지켜줄 아이크림까지 바하가 피부 수분을 지키는 저자극 피부결 정돈으로 피부결을 한층 더 매끄러워 보이게 만들어주고 라하가 저자극 블랙헤드와 하이트헤드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줘요. 안티세럼 P, 테닌 컴플렉스 HR이라는 피지 조절, 모공 축소 특허 성분까지 특별하고 세심한 스킨케어템이에요. 티트리 입수, 병풀 추출물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이렇게 촉촉하게 팔중 히알루론산 판테놀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면서 보습 효과를 줘요. 주름 개선 기능성의 아데노신과 피부 미백 기능성의 다이아 시나마이드로 고민 부위 모두 촘촘하게 완벽 케어예요. 푸석하고 각질이 있던 피부 케어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스킨케어 하나로 각질, 피지, 모공까지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제품 알고 나서 그동안 귀찮았던 루틴들 싹 바꿔버렸어요. 이 3W 클리닉 랩은 3W 클리닉의 신규 라인으로 기존에 있던 화장품보다 더 효능의 성분으로 당연히 기능성은 더 높였고요. 유해 성분 20까지는 모두 배제해서 피부 자극은 최소화한 라인이에요. 저도 예전에 트러블 한 개, 두 개 나기 시작하니까 기초 제품 어디로 정착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막 순하고 이런 화장품을 찾아가지만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되게 지금 땡기고 푸석푸석거려요. 그리고 기름이 번들번들한 느낌으로 유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5종 라인 한번 사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는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데 피부 결을 한번 싹 정돈해주고 그 다음으로 앰플을 발라줘요. 지금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 3W 클리닉 랩으로 스킨케어만 해줘도 진짜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거든요. 이렇게 앰플 발라줬으면 그 다음으로는 수분감을 조금 더 더해줄 촉촉한 로션 펌핑 타입 너무 좋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피부 발라줄 거기 때문에 로션을 그렇게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진짜 소량만 발라줘도 유리할 피부 되는 바보.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름 고민까지 싹 없애줄 아이크림. 아이크림도 이만큼 짜죠. 눈가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 크림을 여기 팔자주름 부분에 꼭 발라줘요. 마지막으로 보습 끝판왕. 내 피부 지켜줄 크림을 발라주면 끝이에요. 저 이렇게 루틴 바꿔준 이후로 피부 예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지금 이거 화장 하나도 안 한 맨 얼굴에 스킨케어만 해준 상태인데 아까랑 다르게 피부 광채 돌면서 너무 피부 표현이 예뻐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똑똑하게 집에서 홈케어 해보세요.